네 로지 메뉴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은 위비 대니머니 출금 밑에 계좌 출금이라고 계좌 출금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현재 잔고가 있구요 출금 가능 금액이 있구요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출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출금 요청을 하고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 가능 금액이 3만원 이니까 2만원 네 이렇게 해서 출금 요청을 하면 네 딱 5분정도 시간에 걸릴 수 있다니까 출금이 바로 됩니다 대박 오 출금됐네요 핵더세트 120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